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쪽 나오기 힘드네 이거 갖다 모자랄 거 아니야 좀 적긴 하다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럼 반대쪽도 됐어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됐다 이거 닭기름 닭기름은 빼 이 수건은 다 소독시킨 이 수건은 다 해독시킨 아니 소독시킨 수건이다 이렇게 해동수에 놓고 냉장고에서 차갑게 아휴 아 그거 안 먹어 아 빼 아 좀 먹어 밥 골고루 잔치네 잔치야 아 맛있어 안 먹었지만 맛있다 안 먹었지만 맛있다 기름장 이거 달달하다 이거 달달하다 이거 기름장 찍었으면 좋겠다 맛있을 때 고소한데 달달해 이게 그러니까 회는 아니야 회 쪽으로는 절대 아니고 육사심인데 좀 단단한 육사심이 그 느낌 음 좋아 광어랑 비교를 해볼게 맛있는데 맛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왜 안 먹지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해도 아우 안 넘어오네 씨도 안 먹히네 씨도 안 먹히네 네가 겁나 사랑하지 와 진짜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닭똥집 한 20개만 먹으면 내가 조용히 집에 갈 것 같아 여기 부분이 좀 질겨 꿀쩍 생기거나 빼고 먹어야 돼 대강어네 사이즈가 아까 전에 닭불알을 모아놨는데 내가 알찜은 많이 먹었는데 불알찜은 아 힘들어 솔직히 내가 뱃대기가 불러서 그렇지 먹을 거 없어 봐 이거 두 쪽만 먹어도 감사하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얻어 터진 거 같냐 왜 이러지 나 내가 이렇게 한 적은 몇 번 한 적은 있거든 내일 우리 엄마 그거 닭으로 육개장 한대 그걸 넣어야지 응 좋은 생각에 났어 에 아 그럴며는 진짜 안되는데 ago 인 알찜 알 거지 근데 치itage 예 웬만하면 서서 안 먹잖아 나 안 먹을 때 나한테 사랑하더라고 웬만하면 내가 서서 안 먹잖아 사랑해 아빠 이거 먼저 먹으라니까 이거 특수부유 라니까 아니 이거 특수부유야 맛있어 아빠 이거 맛있어? 맛있다니까 먹고 이 사람 안 먹으려면 간절히 먹어 내가 안 먹을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양보하려고? 난 자기한테 양보하겠어 찍을 때 김 Munured 김 många 김 양보 김 김